이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가요? 서울 나들이 용인에서 경전철 타고 지하철 타고 서울 전쟁기념관 한 번 가자. 네. 가고 맛집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하자. 꽃 예쁘다. 오 예뻐. 꽃보다 가까워. 이거 무슨 꽃이지? 무슨 꽃이야. 희한하네. 예뻐. 오 꽃 희한하네. 오 장미. 한국 장미 이거 예뻐. 나 농장에 키울까 이거? 울타리에다가? 네. 장미? 똑같이 색깔 옷 희한. 옷 색깔 똑같네. 에스칼레이터 이거. 에스칼레이터 이거. 라옥도 있어? 있어. 있어. 시골 아니야. 전부 남았어. 안 왔어. 아직은 뒤에 많이 있어. 오빠 이거 항상 생각한 시골. 얼마에요? 몰라 일단 해보자. 일단 이거. 아 돈 있네. 5천원짜리. 아 이거 이게. 천원권만 사용 가능해. 5천원 이거. 바꿔야 이거. 체인지. 이거. 여기. 여기. 놓고. 응. 안 돼. 다시 다시 다시. 여기? 응. 에? 지금 종이 도움이 안 좋아서요. 다시 해봐. 쭉 펴서. 됐어. 오케이. 다섯 개 나왔어. 응. 승차권 선택. 1번. 사용방법 1번. 1번. 1번 먼저 가. 1번. 승차권 선택. 클릭. 응. 아니 그게 맞네. 여기 여기 있잖아. 화면 타러. 아니. 화면 타러. 화면 타러. 화면 타러. 여기. 응. 해봐. 여기 봐. 어. 네. 티켓. 아아. 여기 여기. 아. 여기 됐다. 해봐. 어디. 어디 가요? 어. 여기 뭐. 어린이.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아. 한국어. 한국어. 아. 1회권 발매. 1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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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하실 역의 영영. 또는 발매 금액을 선택하세요. 어른이 어디 있어요? 어른. 이게 어른이에요. 아. 이게 어른이에요? 아. 근데 왜 각이 틀리지? 어른이 1,750원이고 어린이 650원이고 가시는 거에 따라서 추가가세요. 아.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클럽. 클럽. 도착하실 역의 영영. 클럽. 클럽. 어디역 하세요? 삼각지역. 삼각지역? 네. 삼각지역? 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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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지역이 없는데. 서울 삼각지역이요. 용산역 옆에. 삼각지역이라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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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가질거면은 확인 누르시고. 네. 일단 마지막역에서 부족한 금액은 정산하시면 돼요. 네.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나는 완다. 한 개 여기를. 5,700원이고. 6,000원 맞다. 6,000원. 6,000원 맞았어? 네. 그. 6,000원 맞아? 네. 6,000원 어, 6,000원 어, 6,000원 어 어, 어 아, 이거 탑 아, 나한테 티켓 나오네 두 개 그래요 거스름부터 300원 이거, 이거 먼저 영수증 염... 어디? 예, 아니요. 네. 예, 한번 염수증이 나오다 주의하고 있어요. 자, 잠들어. 이거 톤... 네. 어디? 이렇게? 응, 그렇잖아. 이렇게. 응, 이제 가자. 어디 기다리세요? 예, 예, 그 한 대, 그 한 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표시 봐봐, 이거. 이거 어때? 이거 안 돼, 이거 봐봐. 이거 안 돼, 이거 돼. 한 개 더. 위에 올려, 카드. 위에 올려, 카드. 위에 올려, 카드. 응. 이거, 이거. 그래. 오케이, 아무것도 괜찮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어, 이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리로 가야 되겠다. 처음에 어디다 찍으세요? 예, 예, 예. 여기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가셔서 걸리신 거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를, 이, 이, 여기. 이거, 여기. 여기 여, 이, 이 Partners existem. 감사합니다. 아, 여기로 가는구나. yourselves up je sais. 이거 이름 스크린도와 네 스크린도와 이거 왜? 이거 왜? 만약 이거 없으면 사람들이 술 먹고 이렇게 정신이 미쳤어 이렇게 그리고 지금 우리 어떻게 만약에 기다리고 여기 기다리고 오지 그리고 잘 알아요? 다 알아요 뭘 알아? 공기센터 동과 이렇게 아니 여기 멈춘다 우리 띡 안에 있어 알아요? 아니 그냥 멈춰 지금 내려 수원 수원 내려 그 다음 분포 쭉 다 가르세요? 삼각지 그거 안했지? 그거 안는 거 아니야 왜? 아버지 할아버지 어 어디로 가요? 어디 가는지 봤어? 수원 수원 분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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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타는 거 가야 돼 그러면 분당선 가야 돼 할 수 있는데 나 가는 거 4호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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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면 돼 4호선 4호선 이쪽으로 타야 돼 5호선 5호선 이거 금정 내려야 이거 쭉 이렇게 삼각지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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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안돼 Maori 네 아빠 이거 지화삼 괜찮은 아 괜찮아 진짜 그런 거 addict 저 생각해야 돼 그래 뭐 삼각지 아 틈 오른쪽 아니 중앙 안쪽 하차구 보증금을 획득 받으세요 하나 주고 다시 돈 받는 거 봐 어 됐다 다 돼 있어 네 500원 야 진짜 전쟁 기능가 2시간 사십시오 으아 진지하네 딸기야 다 먹자 음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여기 이제 덕분에 있는 사람 네 덕분에 있는 사람 그래 아이 큰일 높네 옛날에 이거 입고 전쟁하네 네 이거 입고 어 전쟁 네 총 이거 빵 안 돼? 칼 잘 안 돼 칼 안 돼? 응 총 대하지만 칼 잘 안 돼 네 이거 옛날에 일본 일본 배 예를들어 일본 배 이거 백대 쳐들어오다 이거 네 거북선 이거 열대 이거 이거 다 이겨 진짜? 어 이수신 장군 있어 옛날에 있네 이수신 장군 네 이거 거북선 아까 전에 거북선 그거 만들고 네 전쟁 이거 외군 이거 외군 대장 네 일본 대장 일본 대장 우리나라 많이 쳐들어왔어요 네 하늘 위로 쫙 썰어 올라가지 사람 여러 명 죽이는 거야 으아 오빠 많이 알아래 네 하하하 옛날 사람 할아버지 이거 왜 영화 나오다 이거 영화 하하하하 아 신기전 나왔다 신기전 이거 영화 나왔더라고 응 그런건 전쟁 전쟁 아 크네 응 아 어떻게 이거 무거워 이렇게 한국사람 일본사람 찍어 일본사람 한국말 쳐들어왔어 네 옛날에 찍어 지금 괜찮네 오늘 태국 식당 한론 가보자 말 어때요 이태원이네 맞아 이태원이 맞아요 카우산 카우산 음 태국은 잘 먹어요 응 음 음 아 만두에 만두 안 먹어요 아 만두에 네 아 만두에 네 아 만두에 네 아 만두에 음 핫가파옥 먹어 네 응 네 한국에 팔개원장만 했어 이거 잘 핫가파옥 먹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네 음 역시 으악 음 음 크기만 음 지배 고춧가루 야 이거 맛있나봐 야 이거 새우 새우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날리는 맛 여행 피와요 여행 피와요 여행 피와요 좋아요 찝찝하다 오빠 이거 있어 있어 우리 저번에 왔을 때 네 사람 많아가지고 우리 다시 돌아왔잖아 그때 여기서 사람 많이 죽었어 보다 가보자 이 골목에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 스티커 이거 아 사람 쓰고 어 죽은 사람 스티커 이거 아 골목장 좁은 데 여기 사람 많아가지고 죽었잖아 와 이부터 저거 사람 쓰고 그래 뒷까지 사람 많아가지고 음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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